LG 퓨리케어 정수기, 케어솔루션 리얼 후기 퓨리케어 정수기의 케어솔루션 서비스를 받은 고객님들의 이야기입니다. 3개월마다 전문가가 방문해서 꼼꼼하게 관리해주세요. 물때 하나 없이 깨끗한데도 직수관을 새 걸로 바꿔주셨어요. 관리하기 힘드니 상단 안쪽까지 세심하게 케어를 해주시던 거고요. 지금도 많은 고객님들이 퓨리케어의 케어솔루션 서비스로 깨끗함을 경험하고 계십니다. 3개월마다 고온고압으로 살균 세척하고 매년 직수관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전문가의 인사이드 클리닝까지 당신의 퓨리케어 정수기 인증샷도 올려주세요. 다양한 선물이 기다립니다. LG 퓨리케어 정수기